제거 야! 근데 나 진짜... 예 I ain't gone nowhere Don't need to miss me 왜요 뭐요? 갑자기 푸시업하고 있어 야 깜짝 놀랐잖아 뜯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알았노 아니요? 딱 이렇게 해야 돼 아 좋아. 이렇게 걸어요 Angie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길면 뭐야 절대에요. 오케이.. sterz 정답! 어아 Это ты logr numovきます 한 번 해봐 이거 전날 찍었던 거 본 거라 완전 스티커 포토카드 병품이 없어 CD 체크해 너무 많은 부분 뭐지 마 허리 벌려야 돼 가봐 어? 내가 봤어 카드 중에서도 있는 사람인데 문제부터 또 형이 누웠다고 이렇게 포토카드로 몰래 우리가 포토카드 포토카드 와 자기 귀 촬영하면서 포토카드 포토카드 여러분도 저희처럼 앨범도 잘라서 포토카드 만들고 한번 해보세요 포토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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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즈니들 언박싱 영상 같은 거 찾아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뜯어져 있지도 않아 이렇게 넘기면 뭐라고 하더라고 포토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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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카드